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팀입니다. 저는 테커너진입니다. 네 오늘은 머신 튜토리얼 에피소드 4편인데요. 전 시간에 찍었던 드럼 비트에서 킥을 808 서베이스 음색으로 바꾸고 라인을 만들어서 레코딩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위에 신디사이저도 하나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지금은 일반적인 킥 소리인데 요즘 트랩 음악이나 여러 장르에서 808 베이스 소리를 많이 쓰죠. 킥이랑 베이스의 역할을 같이 해야 하는 건데요. 우선 큐는 36으로 바꿉니다. 36. 그러면 얘를 치면 도가 됩니다. 도. C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길이를 길게 가져갈게요. 네 그리고 이번엔 키보드 모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키보드 모드는 방금 선택한 이 킥을 다른 피치로 연주하고 싶을 때 씁니다. 키보드 모드로 들어가서 네 각각 패드에 어떤 노트를 연주할 수 있는지를 LCD 화면 창에서 보여주죠. 여기가 C, C샵, D, D샵 등으로 피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브는 이 두 개로 바꿀 수 있고요. 한 옥타브를 올려서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치 모듈레이션의 타이밍이 좀 긴 것 같아서 좀 줄이고요. 네 밴드도 좀 줄여 볼게요. 네 이렇게 음정을 이 킥으로 연주를 할 수 있죠. 노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킥만 지우려면은 이벤트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네 이벤트 버튼을 누르면 네 이벤트 창으로 지금 머무르게 되고요. 손을 띄게 되면은 원래로 돌아와요. 네 이벤트 창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벤트를 누르고 좌측 상단에 이벤트 위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킥 고정이 돼요. 그리고 킥을 선택하면 되겠죠. 1번 패드를 누르면 1번 패드가 다 선택이 되고요. 2번 패드, 3번 패드, 4번 패드 네 이렇게 모두 선택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선택을 다 풀 수도 있어요. 자 1번 패드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9번 패드 옆에 보시면 클리어라고 하는 버튼 있죠. 여기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은 Shift를 누르고 패드를 누르면 이 기능들을 쓸 수 있어요. 네 Shift 누르고 9번 패드를 누르면 방금 선택한 킥이 다 클리어됩니다. 다 지워진다는 얘기겠죠. 네 킥이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키보드 모드로 돌아가서 레코드를 시작해 보죠. 네 코드를 끝내고 퀀타이저를 100% 할게요. 네 지금 이제 긴 킥 베이스를 지금 만들었죠. 이런 소리를 808 서브 베이스라고 불립니다. 우선 튠인을 36으로 맞추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36으로 해야 C를 누르면 C가 나오고 A를 누르면 A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다 좋은데 킥의 피치가 너무 낮아서 피치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노트북 스피커 같은 저음을 충분히 못 내주는 스피커에서 들을 때는 지금 이 베이스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킥 소리에 약간의 이펙터를 더하려고 합니다. 이펙터를 더하려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플러스 버튼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노브를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각형 박스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노브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또 역시 고를 수 있는 이펙터들의 종류들이 쭉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펙터들이 있어요. EQ, 컴프레서부터 해가지고 모듈레이션 이펙터들, 딜레이, 리버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지금 걸 건 세트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로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켜보죠. 그리고 드라이브를 올리면 소리가 더 일그러지고요. 드라이브를 내리면 더 깔끔한 소리가 되죠. 파라미터를 돌려서 원하는 톤이 나올 때까지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